안녕하세요 총알용단어 어린이 회원 여러분 어린이가 아니실지도 모르지만 어린이라고 생각하고 귀여운 어린이분들이 시청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재미는 1분 썰 부터 시작할게요 제 생각인데요 성공해서 성공을 위해서 갈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게 있고 그리고 또 실패를 뭐 피해갈 수 없잖아요 실패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자 그게 뭘까요 성공할 때 제 생각에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아 이것만 하면 이것만 하면 빨리 자 바로 뭐냐면요 조급함이죠 조급함 아 이거 빨리 해 가지고 인정받고 싶고 엄마가 잔소리 자꾸 하시는데 잔소리 좀 못하게 좀 용돈 좀 팍팍 드리고 싶고 엄마 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급해지게 되거든요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실수가 많아지고 여러가지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더 성공과는 점점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 이미 뭐 다 이미 다 지금 나이 먹을 만큼 먹고 지금 저기 하고 있는데 뭐 조급할 게 없어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갑시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과정을 하나씩 하자 우리 지금 즐겁게 수업하면 되잖아요 즐겁게 수업하면서 자 조급함을 버려야 되고 실패해서 두려워해야 되는 어 피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말을 해버렸는데 바로 우리가 창업을 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입사한다든지 공무원 시험을 본다든지 하는 것도 다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이죠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막 손만 찍고 막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 화장실 갔는데 쉬하다가 누가 똥 싸고 있는데 누가 알아보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많았어요 원래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이다 보니까 아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좀 저기한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강의를 하려면 나와야 되잖아요 학원에서 강의하는 건 괜찮은데 애들 밖에 없으니까 근데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막 오픈하고 그런 거는 사실 저도 몇 년 동안 사실 고민했어요 이거 웃긴 얘기인지 어떻게 보면 웃긴데 강사가 자기 강의를 찍어가지고 오픈한다는 걸 몇 년 동안 고민했다는 건 사실 좀 웃긴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좀 사실 약간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누가 좀 길거리에서 알아보면 어떡해 알아보긴 뭘 알아봐 오픈해놔도 뭐 보지도 않더만 사실 쓸데없는 두려움이 되게 많아요 쓸데없는 두려움 걱정 두려움 이게 되게 많죠 보통 사람들은 아무튼 성공을 향해 나아갈 때 조심해야 될 점은 버려야 될 점은 조급함이고 실패를 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때 생각하지 말아야 될 점은 두려움이다 이것만 없앨 수 있으면 성공한 사람들은 이게 없는 사람들 같아요 마윈 회장 보세요 마윈 마윈 회장 보면 직원들 모아놓고 공연할 때 자기가 락커로 분장도 하고 직원들하고 모여가지고 우리는 딱 폼 잡고 회장님들 딱 폼 잡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직원들하고 모여서 막 춤도 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용기가 있으신 분들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용기를 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잖아요 이게 제가 이 강의를 개발한 지가 몇 년 되고 물론 이제 검증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사실 한 2년 전에 오픈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좀 그런 내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오픈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거를 이제 고민하다가 지금 공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예쁘게 봐주시기 바래요 아 지금 액 액 이거 하고 계신 분은 이런 거 아니야? 자 오늘의 1분 썰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